누나는 참 대단하네요.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저랑 같은 학교, 같은 과 그것도 동기랑 소개팅을 해요.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이나 봐요. 1%의 확률로 네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. 근데 별명이 쓰레기라 그래서. 아, 그럼 1%는 날아갔구나. 근데 다시 생각했지. 그렇다면 다른 1%의 확률에 걸어야겠구나. 너 귀에 들어가라. 같은 학교, 같은 과 동기니까. 너 귀에 들어가라. 너 귀에 들어가서 정말 1%의 확률이지만. 혹시 네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면.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. 하는 기대 때문에 나왔어. 선우야. 미친 소리 같지만. 오늘 보고 싶었어. 더 이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